안녕하세요.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가버렸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번 팟캐스트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100일 한국어 쓰기 챌린지라고 해서 한 줄 일기를 쓰는 챌린지를 시작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감사한 일들을 읽어보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즐거웠어요. 100일 챌린지가 뭐야? 그런 게 있어?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챌린지니까 저의 바로 전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 100일 쓰기 챌린지 많이 참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에 얘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집입니다. 한국의 집. 일본에 계신 구독자 한 분께서 한국의 집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한국인들은 보통 어디서 사는지, 집은 어떻게 구하는지, 집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물어봐주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집을 구하고 사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일주일에 두 집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주말에는 저희 부모님 집을 가고요. 평일에는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한국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영상도 함께 여러 가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이번 팟캐스트는 유튜브로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주거 형태, 한국 집의 모습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네, 우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한국 사람들의 50%, 그러니까 한국인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뭐죠? 여러 집들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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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정도 이렇게 쭉 위로 높게 쌓여있는 건물의 형태를 말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 집에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20평에서 40평 정도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평이란 단위를 쓰거든요 근데 1평이 1평이 180제곱센티미터 정사각형 하나의 크기예요 그래서 20평 정도면 66제곱미터 정도이고요 40평 정도면 132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 크기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1층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하면 입구에 인터폰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문이에요 여기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손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방에 번호를 누릅니다 302호 이렇게 딱 누르면 그 집으로 전화가 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연결을 해서 나야 열어줘 하면 그 집에서 화면이랑 같이 보고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을 딱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에 딱 올라가면 문 앞에 도오락이라는 게 있어요 도오락 이거는 집집마다 비밀번호가 다 정해져 있어요 비밀번호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이것까지 열어서 들어가면 이제부터 저의 집인 겁니다 한국 집의 구조는 대부분 똑같아요 일단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방이 있습니다 침실, 침대가 있는 방이 있어요 저는 엄마, 아빠, 저, 오빠 이렇게 내 가족이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쓰는 방이 있었고 오빠가 쓰는 방이 있었고 또 제가 쓰는 방이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쓰는 방을 안방이라고 부르고요 오빠가 쓰는 방은 오빠 방 제가 쓰는 방은 내 방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부엌이 있어요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있고 부엌 바로 근처에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에는 TV도 있고 큰 쇼파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런 좀 공용 공간인 거실이 있어요 그리고는 발코니, 베란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서양에서 발코니라고 하면 그 집 밖에 있는 야외 공간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문을 살짝 열고 나오면 이렇게 작은 야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티테이블 이런 거 있고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바깥 바람도 쐬고 그럴 수 있는 게 발코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발코니, 베란다라고 하는 곳은 그냥 그 서양의 발코니 느낌을 주는 실내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 한국 집 바닥은 나무나 아니면 대리석 같은 그 돌로 된 타일을 쓰는데 발코니나 베란다는 약간 화장실 타일같이 생긴 좀 차가운 타일을 깔고 살짝 바깥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사람들이 그냥 창고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티테이블을 놓고 서양의 발코니처럼 그렇게 작은 나만의 공간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발코니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발코니를 없애기도 해요 발코니를 없애면 집을 이렇게 좀 더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새로 타일을 깔아서 발코니를 없애서 쓰는 집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그 집의 구조예요 여기서 위치만 조금 바뀌고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은 방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책을 읽는 서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옷이 많은 사람들은 드레스룸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거든요 한국인들에게는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족끼리 가족 단위로 아파트에서 많이 삽니다 그럼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까요? 대학생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방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빌라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는 곳에서 살아요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좀 낮아요 한 4층, 5층 정도 되는 크기고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그런 느낌입니다 미니 아파트 같은 느낌이에요 빌라는 조금 더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약간 낡은 느낌이 많이 나고요 오피스텔은 새로 짓는 건물들이 많아서 굉장히 깨끗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했듯이 저같은 사람들은 방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이런 곳을 들어가 보면 방이 딱 하나입니다 공간이 딱 한 가지 공간이 있어요 하나의 공간만 있습니다 이걸 원룸이라고 불러요 원룸, 원 룸 방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뒤에 공간 있잖아요 여기 침대가 있고 앞에 책상이 있고 이게 제 집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옷장, 작은 옷장이 하나 있고 이 앞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작게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게 끝이에요 되게 좁아요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방을 보면 이렇게 원룸이라는 방이 있고 또 어떤 집들은 방이 하나 더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투룸, 스리룸까지 되는데 그런 구조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까지 했고 마지막이 주택이라는 곳이에요 주택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은 그냥 집 하나 땅 위에 집이 바로 하나 있는 그게 주택입니다 원래 다들 주택에서 살았는데 이제 1980년부터는 거의 다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서 지방 쪽에 가야지 주택을 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으로 가면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구하고 어떻게 이사를 가고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집을 파는 곳으로 가야겠죠? 부동산으로 갑니다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으로 가요 부동산에 가서 원하는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는 건데 살 수 있는 방법도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그 집을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많은 돈을 내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전세라는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으로 누군가가 집을 샀어요 그 집을 한 2년 정도 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빌릴 때는 개런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걸 집 주인한테 미리 주고 맡겨둬요 한 2년 정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2년이 끝나면 집을 더 연장해서 오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이사 가고 싶어 그럼 다시 그때 냈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고 이사를 가는 그런 시스템이 전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살 만큼의 돈은 없어 하지만 2년 동안 집을 빌리기 위해서 내는 그 보증금 그 정도는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세로 많이 살아요 전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냐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합니다 서울이랑 경기도 조금 그래요 비싸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월세입니다 월세는 매달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얼만큼씩 주는 거예요 한 40만원에서 50만원씩 매달 주는 거고 이 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집을 살 돈도 없고 전세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나라에서 돈을 빌려줘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전세나 월세를 내고 나는 그 은행에서 빌린 돈에 이자만 내면 돼요 한 3% 빌린 돈에 3% 매달 이렇게 이렇게 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저도 4년 전쯤에 이제 부모님 집으로부터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건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인터넷 찾아보고 막 주변에 물어보고 이러면서 배우느라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줄까요? 정말 다들 누구한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 월세나 전세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돈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주택이라고 그 집을 짧은 기간 동안 빌리는 거예요 이건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일주일부터 한 달, 두 달 올해 하면 6개월까지 집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주택도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비싸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한 달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싸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시원이라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고시원은 제 지금 방보다 좀 더 좁은 집이에요 정말 침대하고 책상만 있는 그런 고시원이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내면서 서울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많이 좁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한국인들은 아파트에 살게 됐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그 옛날 드라마 보면 한국에 원래 한옥이라고 해서 정말 한국적이고 예쁜 주택 같은 집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높은 빌딩들 숲에서 살게 됐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해외여행을 가도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보통은 주택에서 많이 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파트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쩌다가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다양했는데요 처음에 아파트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살짝 역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현대식 아파트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대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파트는 1952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1952년 이때 유럽이랑 미국은 이미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뭐 아파트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서양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대요 굳이 저기서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오히려 안 좋은 점들이 더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들로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아파트가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대요 근데 10년 후에 1960년대에 한국에 처음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있던 집들은 다 낡고 더럽고 그런 곳들이 많았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아파트가 인기가 많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생소했으니까 그랬는데 한국 정부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에서 많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강남 스타일 그 노래가 나왔던 강남에 아파트를 막 지어서 그 주변에 유명한 학교들도 다 옮겨놓고 가게들도 많이 짓고 그러면서 강남도 아주 아주 유명한 아주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아파트 역사는 제가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따로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아파트가 성공한 이유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좋아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아파트보다 아파트 단지라는 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그냥 이렇게 도로에 건물 하나가 띡!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가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 사이에는 놀이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헬스장이 있기도 하고 도서관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시장이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작은 마을처럼 보일 정도예요 이 마을에는 경비원, 경비 아저씨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이런 것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 길 걸어 다닐 때 위험하지 않게 순찰도 돌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 마을에는 청소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부들은 엘리베이터 청소, 길 청소, 창문 청소 싹 다 해주고요 또 아파트 페인트칠도 주기적으로 새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집에 바퀴벌레, 커커러치 나왔다 이러면 아파트 관리인들이 소독도 다 해줘요 그래서 벌레도 잡아주고 정말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나는 주택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도 많이 있어요 나만의 집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마당 아니면 수영장 이런 거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인들도 있는데 그런 주택 막상 살아보면 어때요? 그 정원, 수영장 청소 이거 누가 해요? 다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 벌레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내가 잡고 바퀴벌레, 트랩 이런 거 놔서 없애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난 주택 살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주변에는 가게들도 많고 식당도 많고 영화관, 학원, 학교 다 있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오히려 아파트가 아니면 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선호한다, 아파트를 더 좋아한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이유는 아파트의 재산으로서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역할을 아파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아파트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서울의 아파트는 기본으로 다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오면 많이 놀러 가는 곳 있잖아요 강남이나 이태원, 남산타워 이런 좀 예쁜 곳들 그런 곳은 한 50억부터 시작해서 100억까지 가요 서울 너무 비싸다 서울 안 되겠다 서울 근처에 있는 곳 아파트 얼마일까요? 서울 근처에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는 5억 정도를 해야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아주아주 비싸요 그리고 한국 아파트들은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삼성아파트, 애플아파트, 구글아파트 이렇게 브랜드가 다 있어요 브랜드는 아무래도 좋은 브랜드가 있고 안 좋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싼 브랜드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펜트하우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가장 비싸다라고 알려진 그런 아파트예요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또 돈이 많은 다른 부자들도 많이 사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 어디 사세요?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강남에 있는 더 펜트하우스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50%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네 그리고 아파트 이름만 듣고 와 이 사람 엄청 부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마다 랭킹이 있다 보니까 랭킹이 낮은 아파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저는 조금 저렴한 브랜드 여기 여기 브랜드에서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뭐 얘 별로 돈이 없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 아파트 랭킹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야 너 어디 아파트 사라? 이런 거 물어봐서 야 쟤 여기 못 사는 아파트 산대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막 왕따시키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안 좋은 부분, 어두운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파트 자체가 나의 재산, 나의 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는 지금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랑 월세를 탈출하고 나만의 아파트, 나만의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이 높은 아파트 숲 그 빽빽하게 있는 아파트 빌딩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가 이렇게 많지? 여기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건가? 여기는 원래 산같이 자연이었을 텐데 그런 게 다 없어졌다라는 게 좀 아쉽다 아니면 벌집에 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징그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아파트가 있는 동네 아파트 단지, 저희 아파트 동네 이런 데를 걷다 보면 아파트 너무 편리하다 아파트 단지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다 완전 이거 미래 도시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떤 곳에서 살고 싶냐면요 물론 나중에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옥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 완전 전통적인 한옥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잘 개조한 한옥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창문 밖으로 이렇게 초록색 나무들이 보이는 그런 주택에서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2층 주택 그런 데서도 살아보고 싶어요 마당에서는 강아지가 뛰어놀고 1층 2층에는 고양이가 돌아다니고 그런 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해보기도 해요 하지만 몰라요 역시나 역시 아파트가 최고야 하면서 나중에 또 아파트에서 살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아파트든 주택이든 한옥이든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한국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는 사연을 많이 못 읽어드린 것 같아서 오랜만에 사연 하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세계로는 세계 다양한 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나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두 번이나 정성스럽게 보내주셨던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분의 사연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키이라 님이시고요 프랑스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연이 조금 길어서 제가 나름대로 살짝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이라 라고 하고요 원래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지금은 덴마크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 문화는 아니지만 제 고향 행사 하나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살던 프랑스에 있는 집은 안시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안시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라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국내 여행지 중에 하나이고요 또 여름마다 큰 행사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 페스티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애니메이션 축제 중에 하나이고 일주일 동안 세계에서 온 애니메이션 전문가들과 애니메이션 팬들이 모여서 축제에 참가합니다 축제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비하인드 씬이나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 또는 독점 컨텐츠, 익스클루시브 컨텐츠를 발표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과 애니메이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 축제에 참가해서 헬보이, 파네미로, 쉐이브 오브 워럴, 피노키오 등을 작업했던 기에르모 델토로라는 멕시코인 영화 감독도 실제로 만났어요 사실 안시의 주민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애니메이션 관련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페스티벌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전통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종이비행기를 던져요 종이비행기를 이렇게 날려보내요 그리고 날린 종이비행기가 스크린에 닿으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영화관이 어두워지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거품 터지는 소리를 만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안시에 오면 호수에서 배를 탈 수도 있고요 공원에서 소풍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도시랑 주변까지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6월 둘째 주에 만 3천명에서 만 6천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축제에 참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종종 함께 갔는데 자라면서부터는 잘 안 가게 됐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애니메이션 관련 공부를 대학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축제에 다시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참가할 예정이에요 이제는 아버지랑 참가하지는 않지만 그때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소중한 기억이고 이제는 친구들이랑 페스티벌을 매년 참가할 예정이라서 정말 좋고 기대가 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덴마크에서 프랑스에서 하는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매년 또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애니메이션 축제 세계의 여러 애니메이션 팬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한국에서는 프랑스라고 하면 다들 그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거 많이 올리고 또 박물관도 가고 그런 파리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프랑스에 가게 된다면 파리 말고 안시라는 곳에 가서 애니메이션 축제도 보고 호수에서 배도 타고 소풍도 하고 키에라님과 만나서 안시 투어도 즐기면서 저랑 만나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안시를 둘러보면서 여행을 해봐도 조금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키에라님께서 이거 전에 보내주신 사연에는 지금 그룹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대요 학교에서 사후세계에 관해서 3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혹시 완성이 된다면 저한테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팟캐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도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광고 없이 끝까지 들을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한국어 자막과 영어 자막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4가지 주제 여러분들의 하루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나의 하루 여러분들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세계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씀해주시는 디디의 고민상담소 그리고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 중에서 여러분들께 있었던 일을 공유하는 히로애라까지 4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주 라이브 그리고 다음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